안녕하세요. 나 혼자 끝내는 독학 영어 첫걸음 배지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16강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16일이 걸리셨을 수도 있지만 계획대로 했다면 한 달 걸리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지금 솔직히 세 달 만에 책 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의미를 두는 거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전에 했던 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상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믿을게요. 오늘 할 내용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나는 몇 년도 생이다. 너 생일 언제야?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하는 말이죠.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생일은 언제세요? 뭐 이런 거. 그 얘기를 지금 영어로 하려고 해요.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When, 언제?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은 언제야?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말이죠. 자, when, 언제, is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when is 땡땡땡 뭐, 뭐, 는 언제야? 라는 표현이 되죠. When is the next meeting? Next meeting. 다음 회의는 언제예요? 회의 끝나고 헤어지면서 When is the next meeting? 그럼 우리 다음에는 언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끝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when is the party? 우리 파티는 언제 하는 거죠? When is your birthday party? 너 생일 파티는 언제 할 거야? When is the party? When is the Christmas party? Christmas 파티는 언제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뭐, 는 언제야? 하고 물어볼 때 언제 라는 뜻의 when 하고 is 써서 when is 땡땡땡 해서 뭐, 는 언제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 생일은 언제다? 라고 이제 말을 할 거예요. 내 생일은 12월 13일이다. 내 생일은 8월 7일이다. 내 생일은 8월 31일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이 31일, 13일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숫자 체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책을 하면서 회화 표현 위주로 했지 이렇게 숫자를 쭉 한번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에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기수, 서수 기수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숫자예요. 1, 2, 3, 4, 5 이게 바로 기수예요. 그럼 서수는 뭐냐면요. 순서를 나타내란 말이죠. 서수 자, 이거는 first, second, third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수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거 있잖아요. 자, 나 오늘 뭐 하나 가져왔어. 근데 이제 얘가 우리 집 첫째 아들이야. 첫째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한국어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생각하시면서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사실 한국어 숫자 표현은 훨씬 어려워요. 이거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한 개라고 할 땐 또 하나가 아니라 이제 받침 써서 한 이렇게 하잖아요. 또 첫째 우리는 세 가지나 있는 셈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울 때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숫자 표현이 복잡하냐고. 두 갠데. 영어는 두 갠데. 그쵸? 여러분은 이 어려운 한국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한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네이티브 레벨로 마스터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언어를 다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쵸?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 뿐인지 저랑 같이 하시면 더 금방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계속 할게요. 기수.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 원, 투, 트리, 포, 파이브. 그 다음에 뭐죠?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일단 여기서는 10까지만 할게요. 이제 더 많은 숫자들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 숫자 읽기는 219쪽에서 조금 상세하게 보시면 되고요. 이 본문 중에는 일단은 10까지만 봅니다. 자, 하나를 첫 번째로 바꾸면 first, 두 번째, second, third, fourth, fifth, 그리고 sixth, seventh, eighth, ninth, tenth. 제가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쭉쭉쭉 읽었는데 이걸 보고 뭔가 느끼신 점이 있지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 뭐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th, th입니다. 자, 첫 번째 1, 2, 3까지는 완전 모양이 달라요. first, second, third. 이거는 모양이 완전 달라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뭔가 왼쪽과 비슷한데 이 기수 부분과 비슷한데 이제 뒤에 th를 붙이는 모양이죠. fourth, fifth, fifth, fifth가 아니라 fifth. 이거는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앞에가 fi로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sixth. 자, sixth에다가 th만 붙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seventh. eighth, 자, seven에다가 th만 붙이고 eighth, eighth에다가 근데 eighth는 t로 이미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h만 붙이면 eighth, 여덟 번째 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ninth, ninth는 e로 끝났는데 끝에 e를 없애고 ninth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tenth, 이건 그냥 똑같이 ten에다가 th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뭐야, 기수, 서수 두 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좀 헷갈릴 뻔 했는데 1, 2, 3, first, second, third만 빼고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비슷한 유사한 체계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My birthday is August 31st. 이제 31st 읽는 법은 알았죠. 월에 대한 거를 이제 해볼 차례인데요. 일은 알았어요. 서수로 읽으면 되는 거 알았고 월, 8월만 읽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제 생일은 12월이거든요. 12월을 말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또 난관이 하나가 오는 게 한국어는 그냥 1월, 2월, 3월 숫자로만 말을 하면 돼요. 월만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각 월마다 이렇게 이름이 다 따로 있어요. 우리 외우기 어려우라고 이게 난관이 왔네요. 또 한 번 1월부터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각자 자기 생일을 생각하시면서 따라해 볼까요? 1월, January 1월은 January 그리고 2월은 F로 시작해요. February 3월, March 4월은 April 5월, 짧아요 다행히 May 6월, June 그리고 July 이거 우리 한 거죠. August 그리고 September 9월, October 이거 앞에 이제 예문에서 잠깐 다뤘던 October 그리고 November 11월, 제 생일 있는 달 December 까지 했어요. December 자 이렇게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각자 달마다 숫자가 아닌 별도의 이름으로 읽어주셔야 되니까 이것도 외워주세요. 참 외울 거 많네요. 그쵸? 네, 그래도 화이팅! 끝까지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번에는 나는 몇 년 생이다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났다 라는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전치사 할 때 연도인 경우에는 앞에다가 in을 써야 된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I was born in 19... 어떻게 읽어야 되죠? 제가 지금 제가 혼자 먼저 읽어버릴 뻔했네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0년도인 경우에는 2000 하고서 이제 따로 했었는데 이렇게 2000이 아닌 경우 또 땡땡땡땡이 아닌 경우는 이거를 진짜로 두 개씩 나눠서 앞에 19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85를 따로 진짜 두 개씩 나눠서 읽을 거예요. I was born in 1985 이렇게요. 앞에 19 먼저 읽고 그 다음에 85를 읽고 이 순서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문을 보면서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My sister was born in... 자 이거 두 개씩 나눠야 되죠. 어떻게 읽을까요? My sister was born in... 1991 자 19, 19, 91 90일 이렇게 나눠서 읽는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한국어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편한데 이걸 굳이 두 개씩 나누니까 그래도 계속 할게요. 할 건 해야 되니까 I was born in... 1979 나는 1979년에 태어났어.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네요. I was born in... 1979 이렇게 두 개씩 나누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I was born... 자 나는 태어났다 라는 말이 왜 이렇게 길죠? I was born... 이거는 이제 사실 뭐 나는 태어나졌다 약간 이 문장 자체가 조금 우리가 한국말하고는 순서가 다른데 이거는 그냥 외워줘야 돼요. I was born in... 이거는 그냥 한 세트인 거예요. 나는 몇 년도 생이다 라는 이거 I was born in... 이 네 단어로 이건 그냥 무조건 항상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항상 이렇게 나는 몇 년도 생이다 라는 표현은 I was born in... 땡땡땡땡 년도를 붙이면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제가 여기 별표를 보면은 born in과 born on의 차이를 써놨어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지금 할 거니까. 뭐냐면은 전치사에서 인은 연도 이게 이제 몇 년인지 좀 훨씬 더 크기가 큰 거죠. 단위가 큰 거죠. 근데 on은 언제였죠? 무슨 날짜나 우리가 요일일 때 우리가 오늘 썼던 거 기억이 나시죠? On Monday On August 31s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차이는 뭐겠어요? 나는 I was born in Australia 어떤 이건 장소도 될 수 있죠. 인인 경우에는 연도 장소 넓은 장소에서 저는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I was born in Seoul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I was born in Korea 저는 한국 사람이죠. 자 근데 이제 My son was born in June 내 아들은 6월생이야. 자 그쵸? 인은 조금 더 단위가 큰 거잖아요. 연도 월 같은 거에 쓰는 거니까 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They were born in 19 자 두 개씩 읽을 거예요. 1987 그 사람들은 1987년생이에요. 자 뒤에 이제 또 연도가 나왔죠.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I was born on Saturday 저는 토요일에 태어났대요. I was born on Saturday On은 요일이나 날짜 조금 작아진 거죠. 그리고 I was born on July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서술을 읽으셔야 되잖아요. 18th 18th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나는 7월 18일에 태어났어. I was born on I was born on July 18th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은 언제 쓰는 거냐면 뒤에 이렇게 연도가 올 때 아니면 어떤 장소일 때 서울, Australia, Korea 이런 거 아니면 월이 올 때 우리는 인을 쓰죠. 뭔가 좀 커요. 그쵸? 근데 온은 조금 좁아진 거예요. 날짜나 요일이 올 때는 우리가 그 앞에 온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 굉장히 제가 많이 하는데 어? 오늘 무슨 요일이지? 자, 이렇게 물어보고 금요일이 아니면 급실망합니다. 아직도 10월밖에 안 됐어. 이러면서 자, 많이들 하시는 얘기일 거예요.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야? What day is it today? 그러면은 자,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죠. What day was it yesterday?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더라? 네, 그렇죠.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많은 걸 까먹어요, 제가. 네, 그러면 다음 질문 What day of the week is it today? 자, 이건 조금 더 이제 길게 표현한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오늘이 무슨 날이더라? What day of the week is it today? 자, 이제 일주일 중에 오늘은 무슨 요일? 하고 요일이 헷갈릴 때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지 이런 거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day is it today? 자, 그러면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겠죠. 자, 이제 요일은 우리도 이름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자, 한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요일은 이름이 다 달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Monday 사실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16과까지 오기 전에 몇 가지 요일을 다뤘는데 그 중에 하나가 Monday였죠. 그 다음에 Tuesday 화요일 Wednesday 자, 여기서는 D는 소리가 안 나요.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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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라 Wednesday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Thursday 목요일 그리고 Friday Saturday Sunday Sunday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Saturday, Sunday는 여기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일 가지고 예문 보세요. Today is Monday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Today is Monday 오늘 월요일이잖아. Yesterday was Wednesday 어제는 수요일이었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was it yesterday? 오늘 무슨 요일이었어? 어제 무슨 요일이었지?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회화 보면서 실제 대화에서 우리가 요일과 날짜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라이언이 질문을 할 거예요. What date is it today? 어, 잠깐만요. 선생님 저희 오늘 What day is it today? 밖에 안 배웠는데요. 아, 그래요. 무슨 요일이에요? 까지 밖에 안 배웠어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What date? 라고 쓰면은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더라. What date is it today? 그랬더니 It's July 26 자, 어떻게 읽어야 되죠? 그냥 식스가 아니라 식스 이렇게 우리는 날짜는 서수로 읽기로 했으니까 th를 붙일 거예요. 그랬더니 It's Mark's birthday. 어, 마크 생일 아니야. I marked it on my calendar. Marked Mark가 뭐죠? 마크? 이 위에도 마크가 나왔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고요. 대문자니까 동사로 Mark는 표시를 해놨다는 뜻이에요. I marked it on my calendar. 달력에다 표시해놨는데 동그라미를 쳤다는 뜻이죠. 달력에 표시를 해놨는데 저런 Oh no, I totally forgot. 어떻게? I 나 totally 완전히 이거는 까마득하게 완전히 forgot 잊어버렸어. 원래는 뭐죠? Forget 현재형은 forget인데 이제 이게 불규칙 과거형 forgot O로 바뀌었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You should hurry and buy him something. 우리가 hurry 서둘러야 돼. Buy him something. 그에게 뭔가를 사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Should 뭐 뭐 해야 돼. 그쵸? I agree 나는 agree 동의해 그래 니 말이 맞아 그래 맞다 We should leave now 우리 지금 가야 되겠다. Leave 떠나다 라는 뜻이거든요. We should leave now 지금 나가야 되겠네. The store closes at 7pm 가게가 7시면 문 닫잖아. 그쵸? 그러니까 hurry up 서둘러야 되겠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대화일 것 같아요. 오늘 며칠이더라? 그날이었어? 오늘 내가 이거 해야 되는 날인데? 그쵸? 이런 표현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원어민 발음 들으면서 계속 계속 연습 많이 해주세요. 이제 요점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라는 뜻에 When 써서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the party? When is the meeting? 워머는 언제예요? 생일 언제예요? 파티 언제예요? 회의는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들이 있고요. 기수와 서술을 배웠어요. 두 가지 이제 원 하면은 하나 그 다음에 이걸 순서로 나타내면은 First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배웠죠. 그리고 뒤에 자세한 숫자 읽기는 표를 보면서 연습을 해보기로 했고요. 날짜는 우리가 배운 바로 이 서수 부분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31일이면 31st 자 이 열두 개는 앞에 표를 보면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나는 몇 년생이다. I was born in 자 이 표현은 나는 몇 년생이다. 나는 언제 태어났다. 라는 거는 꼭 이렇게 쓰니까 이 네 개는 그냥 무조건 네 단어 묶어서 외우기로 했어요. I was born in 1991 저는 1991년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개씩 연도는 두 개씩 나눠서 있고요. 그 다음에 Born in Born in 뒤에는 뭐가 오죠? 인 뒤에는 연도 방금 한 것처럼 몇 년도생이다. 아니면 나는 I was born in 서울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I was born in December 저는 몇 월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오는 뭐였죠? I was born on December 13th 날짜 제 생일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는 날짜 요일 하는 거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 date is it today? 오늘 며칠이에요? 이걸 했었죠. 그리고 영어로 요일 이름 Monday, Tuesday, Wednesday, 쭉쭉쭉, 썬데이까지 다 알아봤어요.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이 며칠인가요? 무슨 요일인가요? 난 생일이 언제야? 넌 생일 언제야? 우리 다음 회의를 언제 해? 이런 것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모두 모두 배워봤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질리신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쓰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책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냥 다 외우셔야 되는 것들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거 초보자에게 이건 너무 어려운데 싶어서 그냥 아예 안 넣었어요.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다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좀 무섭게 느껴지셨죠? 그래도 열심히 해주고 계신 여러분 보면 제가 다 뿌듯하고요. 같이 마지막 남은 두 강도 힘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Bye! By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